지금요. 한진희 의원님. 유지칠 선수가 밑에서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보고 계세요. 밑에서는. 손으로 막. 대단합니다. 오늘 지금 총 10골째입니다. 20골 최고기였습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. 박태원 아나운서가 고의적으로 이병진 선수를 맞추는 장면. 박태원 아나운서가 병진이 형 얼굴을 맞췄어요. 갑자기 사례가 들리면서. 병진이 콜록 두 번 하는 사이에 제가 롱키스. 1대0. 상추 선수, 상추. 준호. 양 팀의 골키퍼가 강합니다. 2대0. 이병진 선수. 거의 1대0였어요. 자, 진호와 유지칠. 진호와 유지칠. 와, 네. 잘한다. 잘한다. 일찍 안 와서 마치. 완전 스트라이크야. 근데 저희가 말이죠. 저기요? 네, 여기요. 저희 개그코서트 개그맨들이요. 유지칠 선수 밑의 모습 재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는 힘차게 바람을 불고 있죠 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구멍이야 구멍 네 네 삼촌씨 왜 7대 5 이 사람 하나요? 네 제가 보기에도 이 선수가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분은 캐스터가 더 적합한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한준희씨하고 바꾸면 안 됩니까? 안 돼 자 윤상희씨 와우 자 전홍구 선수 홍석천 선수 홍석천 홍석천대 네 위험했어요 홍석천 다시 패스 자 진홍 골키퍼 홍석천 선수에게 보내고요 전홍구 다시 홍석천 자 진홍 넘어갔어요 상추 선수 그렇죠 상추 선수 그렇죠 준호선 그렇죠 준호선 직접 슈팅 자 오세요 자 오세요 자 오세요 야 갈수록 잘한다 상추 선수의 과감한 슈팅 그리고 네 준호 선수의 마무리 올라가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골키퍼 아아아아아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실력들이 나아지는데 우리가 딸리겠어 태환 선수에게 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안됩니다 하고싶으면 하는데 한번 한번 해봐 한번 기회들어 무슨 방법인지 알아요 뭐야 이변준 선수가 읽었어요 지금 아예 2대1. 좋았어요. 물어야 돼요. 물어야지. 물어야 돼요. 이병진 선수. 볼의 위치를 못 찾고요. 유지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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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까지 시도 안 하던 건데. 여태까지 시도 안 하던 건데. 자. 자, 준호 선수. 자, 상추로부터 다시 준호인데요. 자, 준호와 상추네. 컴퓨플레이. 아, 준호 아이돌의. 아, 준호 아이돌의 느낌을 버리고. 지금 아이돌이 뭐가 상관없거든요. 자, 1,3,4을 빨리 넣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. 아! 아! 우! 우! 대단합니다. 현재 어느 팀이 이기든 전반전 끝이 납니다? 그렇습니다. 자, 박태원 선수가. 자, 그. 자, 그. 다시 한번 유지칠, 유지칠. 유지칠, 유지칠. 잘 들었어요. 김기만 잘했어요. 잘 안 되니까. 유지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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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칠, 유지칠. 하나, 둘, 셋. 유지칠, 유지칠, 화이팅! 유지칠, 유지칠, 화이팅! 유지칠 선수는 항상 저 표정이에요. 변함없는 표정. 자! 이제 유지칠 팀에게 유지칠 선수. 유지칠 선수는 항상 저 표정이에요. 잘 보냈어요. 잘 보냈어요. 도경환 골키파! 잡았어요, 잡았어요. 헤딩, 이상인 헤딩. 전현무 선수가 이걸 벽을 이용해서. 전현무 선수가 이걸 벽을 이용해서. 전현무 선수가 이걸 벽을 이용해서. 하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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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어디까지 갈까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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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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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경환 골키파를 뚫었어요. invested. 오! 어어어어어어어어어! 하울! governo는데! 하울! 이제 가방 إلى мелVEL 동작! 하울 steering anchor. 삐 , 하울! 됐어, 됐어. 자, 다시 한 번. 됐어, 됐어. 자, 다시 한 번. 됐어, 됐어. 자,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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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은 준호 선수가 완전히 요령을 알았어요. 현재 드림팀이 역전했습니다. 다시 한 번 캐스터 팀에게 기회드립니다. 자, 유지칠. 자, 유지칠. 와우. 자, 이병흠 형. 자, 이병흠 형. 난리지 마세요, 난리지 마세요. 자,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, 볼이. 자, 볼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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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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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, 빨아들이셨어요. 아! 자, 홍석천 골키퍼가 밀어줘야 돼요. 자, 자, 전현무 선수.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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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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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ruto fildofer 서로 축구랑 똑같아요. 고맙습니다